아기 욕조 아닌가? 깊어서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동 도전 먹방이 나왔는데요 이곳은 남바우동 방배 본점입니다 여기 전부 우동 챌린지가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동까지 나온 다음에 물론 한 번 설명 다 해드릴게요 네 우와 이거 맛있겠다 음.. 이것도 먹어야 되는구나 아예 룰에서 몰라네 뭘 아예 몰라 아임 헝그리 우와 저거 아기 욕조 아닌가? 이 글 구한 것도 신기하시다 사이드난방 같은 경우는 치킨만 드시면 되세요 된카측 튀김가루랑 파랑 김 제외하고 육수 제외하고 다 드셔주셔야 돼요 아 국물도 아니에요? 네 국물도 다 안 드셔도 되세요 오 네 식히는 시간은 자료이시고 이제 준비만 되시면 말씀해주시고 스타트 눌러주시고 이제 근데 얘는 뭐예요 사장님? 어 이건 이제 많이 먹다가 물리시면 매운 주택이 있으시고 많이 매울까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 아 이거 맵겠다 와 진짜 크다 사장님 덜어도 돼요? 네 미리 덜어놔도 돼요 한 그릇만 덜어놔야지 도전 시간은 20분 얘는 나중에 먹어야 돼 얘는 완전 육수 보자기 이렇게 몇 그릇이면 한 4,5그릇 나오지 않을까요? 와 고기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아 준비 됐어요 스타트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네 갑니다 스타트 된거야? 잘 먹었습니다 음 뭐야 고기 몇 차만 했죠? 음 음 모이다 와 진짜 맛있는데? 갱년이 왜 못했지? 얼마나 용량이 있는지 모르겠어 김 안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김 안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김 안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김 안 먹어도 된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저는 150este가 풀 Tel Avon 아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것처럼 그 influx이 갈기때문에 ㅇㅇ 확실히 아직 여기는 뜯었네 뜨는 게 일이야 미지의 바닷속을 보는 듯한 흡수 콩물이 엄청 나오네요 너 잘 안 부어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나만 안보여? 그냥 먹어버리자. 그게 잘파랐겠니? 근데 못들겠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들어서 먹고싶은데 못들겠어. 이거 웨이트야, 먹으면서. 잠깐만. 근데 가지마. 나 좀 똑똑한데? 전시나. 소고기, 소고기, 손치, 밥, 뱅쨔 뱅쨔 잘 먹어요 뱅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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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끊었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봐봐 이렇게 나와. 얘도 끓이 맛이 나와. 와 이거 진짜 못되겠다. 어떻게 들고 오셨던 거지? 이 정도는 과장님 국물을 먹고싶은데 국물을 못들겠어요. 과장님 국물을 먹고싶은데 국물을 못들겠어요. 잘 안보여서 잘 안보여서 벌써 다 드신거에요? 네 근데 잘 안보여서 동물을 먹고싶은데 했나요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엄청 빨리. 이렇게 빨리 먹고싶은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서 계속해. 근데 문제가 이걸 들고 먹고싶은데 못들겠어요. 그릇만 몇개가 거의 6kg 정도 맛있다. 고기 들어간 우동 처음 먹어보는 것도 우선 성공 축하드립니다. 이런것도 있어. 감사합니다. 난 몰랐어. 좋은데 쓸게요. 진짜 와 틀어봐. 와 진짜 무겁지? 질리긴 하는데 이렇게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 맛있다가 틀릴 것 같아. 아 맛있다. 이 건더기 몇분 남았어? 9분? 9분 13초로 도전 성공 남박오동 웬만한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물까진 아니니까 본인이 대식하다 싶으면 한번 여기 남박오동 전화해서 예약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동이 진짜 맛있어요. 쓰리토핑 돼지고기, 오리, 소고기였는데 진짜 불량도 나면서 맛있었어. 잘 먹었습니다. 끝. 제가 좀 먹어야지. 아 이거 궁금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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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넣으면 얼마나 매워지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음. 달걀한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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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아 잘 먹었다. 진짜 끝. 다음에 봐요. 음. 음. 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